뭐 최고 7티어에 승리 66%면 워터님 방송만 하시면 기침을 시작하시네요?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밥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땐 입 딱 치고 있었잖아요 성병 성창병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 말입니다 우선 건강 이제 괜찮나요? 아니요 곧 죽을걸요?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인도분에게 모습 한번 비추고 뭐 생을 마감한다는 거는 꽤나 괜찮은 일일지도? 네 아직 생은 마감하네요 안해요 아직? 왜 안하지? 니가 아직 안했으니까 너보다는 오래 살아야죠 저렇게 콜레스토럴 수치 높은 아이보다 오래 살아야죠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 오래 살 순 없어요 저는 자외선에 노출도 안되기 때문에 바로 노화도 촉진이 잘 안된다고요 아시겠어요? 비타민 D가 모자르겠네 약 먹고 있습니다 약하세요? 합법적인 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또 이제 합성비타민이라서 천연비타민보다는 확실히 효율이나 질이 좀 떨어지죠? 가끔씩 썸베드 하나 딱 들어 놓고 거기서 광합품 좀 하세요 그 뭐 미니태양 같은 거 개발 안되나? 미니 블랙홀을 개발하려다가 그 이제 집중포화를 받고 또 개발을 중지했던 적이 있죠 괜히 지구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기생충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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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 기본이 치아 시냄별이 없어요 감제근이라고 하는데 적인가보다 네 점랭이는 시청자가 원래 적나요? 그냥 무나라 시청자가 적습니다 네 그것도 맞죠 창틀을 뭐 줘버렸네요 저한테 일단은 뭐 베란다에 여자아이 있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기칭나고 콧물나서 죽겠어요 지금 하루 확진자가 뭐 10만명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? 맞나? 신고 확진자 저번에 20만명 30만명이 될걸요 이제 거의? 와우 에이징 확실히 그 이제 전염성은 높아지고 치사율은 낮아지고 뭐 그런 여파가 있는지 옛날에는 뭐 1000명만 걸려도 비쌍 비쌍 이랬는데 요즘에는 30만명도 그냥 이제 뭐 그냥 위드 코로나 바로 해버리네요 가셔야 될 듯 이미 우리나라 1등이래요 확진자수 야무지네 뭐든 1등하면 오케이입니다 60만명을 넘었다고? 하루에? 이정도면 안걸리는게 이상하다 어 뭐 깔끔한 구출이었다면 볼 수 있겠고요 호르륵쩌쩌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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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륵쩌쩌 호륵쩌쩌 느린 오르골 때문에 좀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플래치니 혹시 너까지 죽어버리면 좀 큰일난다고 사라졌으면 좋겠어 호르륵쩌쩌 사라질게 하나 둘 얍 얍 이팔 씹지않겠구만 아니 범위나 삼각지대로 기생충들이 있는데요 꼬마야 나는 갱이 다 있구나 갱구 뉴스 보고 살아 저는 요즘에 키우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잘 보고 있죠 내가 가나? 여자아이가 가야겠지 아무래도 최고가 62만이었고 30만 시대네요 우베부는 손절하고 너한테만 갈게요 그러세요 여자아이가 가주지 않을까요 우베부한테는 아 우베부한테 갔네요 여자아이는 그래서 우베부 잘 구했고요 오히려 좋아? 어 나는 죽기 싫어요 하지만 줄 소리 없다는 점 느린 오룩을 위해서 놀지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구글 깔아버리면 바로 깔아들었는데 구하자마자 그래도 뭐 제가 다시 누운거는 꿈맞아 꿈맞아가 아니라 순찰자잖아 유미랑 나랑 제가 딱 앉았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여자아이 불피에다가 신도 제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망가야되지않을까 우리 친구분 야왜 플래시야? 방금 바꿨어요 방금 바꿨다고? 땡 소리 못들었어? 못들었어 멘트하느라 그래도 여자아이가 구하러 갔네요 나갔다가 알맞게 여자아이가 또 쟤도 구해야되요 워터원도 너는 할 일이 많구나 죽어버림 겜찍 뭐 이렇게 털릴 일이야? 최고 7T랑 뭐 3T랑 하고있는거야? 너 쓰러지면 빨리 치료하자 니 뒤에 있음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조합이 근데 예술이긴 했네요 네 이런 조합으로 이길 생각을 한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 녀석들아 달게 받아라 탐사분 배내이 왜 나와 아이 저격당했네 또 아 죄수해야겠다 내 제3의 캐릭터 죄수로 간다 아이 또 이거 뭔가를 또 조치를 취해야되나 또 새로운 캐릭터를 파봐야되나요 파리바게 따라가세요 그냥 여자아이 구린데 여자아이 구리로 만들었어요? 구리 출신일수도 있죠 워터님 몸 괜찮으세요 아 이거 적어놔야겠다 얼마 못가 죽음이라고 아우 여기 지통이에요 무서워요 저 불경스러운 창이 어딘가에 꽂혀있네요 일단은 여기랑 너랑 연결해야되네 아무도 안돌리고 있네 나 한번 터뜨려 볼게 나이야 쓰고 그래요 불경스러운 창을 얘기했잖아요 고개사가 쫓긴다는 뜻 이러고 나중에 곤충학자한테 보내줘야겠다 내 옆이야 곤충학자 금방 죽겠는데 느낌이 아이 공이 세 개나 있는데 뭔 헐 어휴 그래도 한 개까지는 버텨 뭐 플래시 돌아갈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두 개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 내가 너랑 같이 돌렸으니까 또 나이야 쓰는 사람인가요? 생선인가요? 공주입니다 안가냐? 나 내가 가야되나? 니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를 돌렸어요 아 잠깐만 지수니까 곤충학자는 게다가 그런가 뭔가 다 어디감 뭐 어디감 바로 살려버리기 키깔라버렸고 걷 걷 걷 아니 왜 저쪽으로 갔대? 왜 나한테 왜 안 죽인거야? 굳이 그러게 너는 이제 습기관리 좀 해야겠다 어 그리고 곤충학자가 간다고 하는데 곤충학자가 또 지수네 이거 그리고 3판 돌리는 중 나는 나한테 왔으면 내가 케어해줬다 3판 돌리는 중이에요 연결해서 예 3판 갈게요 케어 한번 갈게 아 그래 내가 그냥 계속 너가 돌려 내가 돌리고 주술 좀 채우다가 암살 구출 실화가 아니라 어? 어 의자평사다 나한테 안 왔음 어? 이게 맞아? 까비 어딨냐? 여기있네 너 주술이 있냐 근데? 하나 있구나 너를 찾는거니? 어디까지 간겨? 아 의자에서 멀어지면 나이스지 뭐 그래도 내려오 응 네이스 심리전 좋았고 어 아 그만 어허 어허 그만하라 햇디 따랭 어휴 야야 잠깐만 어휴 이거 맞아? 기가 막히네 플래시 있었잖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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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핀구 쳐 맞아요 대신 맞아야겠다 공이 없나본데 거기에서? 대신 맞아야겠다 대신 맞아야겠다 아 진짜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평타 내지는 속도 너무 빨라 쟤는 대신 맞아야겠다 아니 뭐 주둥이로만 맞고 계세요 잘거라 그래도 오래 버티긴 했는데 이 정도면 신종 티백잉 아니냐고 3판에 돌리고 있어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에에에 최대한 헤옹이 그래 어우 차가워 너무 차가운데? 플래시는 좀 그렇다 플래시 뺐어요 니가 연결해서 돌려주는게 어때?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구하러 갈게요 응 잠깐만 3판으로 걸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바로 옆에 왔네? 응 바로 옆에 였어요 일단 피해주고 90번? 창을 던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그냥 반피전에 살려주면 너무 좋고 고길이다 응 아니야 톱톱 아아 빚겨 아야 뭐야 길막은 좀 그래 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편이야 뭐야 나를 왔는데요 빨리가요 아니 전혀 모르고 있었음 뒤도 안본 쟤 달걀 받아라 야 빨리가요 난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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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공문 갔어 왜 이렇게 빨았냐 큰공문 죽갔네 왔네? 완창은 처음 들어보네 이러고 난 저기 문을 좀 열어준다? 기가 막혔다 곤충하자 컷 그냥 빨리 여는게 나을라나? 아 플래시 어차피 플래시야 아니 근데 제가 마저 열고 갈 수 있는 게이지가 반밖에 안돼 내가 열거 그랬나? 저기는? 응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됐었어 아 죽었네 봐봐 나도 안중하게 살고 싶으니까 봐봐 죽었잖아 또또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거 나갈 때 이러면 초포 쏜다 그래도? 쏘긴 쏴야지 에이 전파 꼰마랑 안만났으면 오늘 스타트 좋았는데 꼰마는 그 최고 7티어 이상에서만 쓸 수 있게 해야돼요 왜요? 싸가지없잖아 신전 뭐 나 구출 4번 한거 같은데 맞나 이거? 4 뭐였지 방금? 어 그래 그랬을지도? 그 주술구출로만 3번 했잖아 네